안녕하세요.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해외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화 백두산에서 작전의 키를 진 북한 무력부 소속 1급 자원 리준평역의 이병헌입니다. 예기치 않게 작전을 이끌게 된 EOD 대위 조인창역의 하정우입니다.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한 작전을 제안하는 전유경역의 전혜진입니다.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최재형역의 수지입니다. 영화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. 매력적인 캐릭터, 신선한 소재, 압도적인 비주얼로 새로운 재미를 드릴 영화 백두산. 해외 관객 여러분들도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백두산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